안녕하세요 달콤한총각 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껌딱지들 팔로 나왔어요 자 껌딱지들 팔로 나왔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 뭐 대부분 다 균일가루 그냥 다 드릴 거에요 균일가루 다 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쪽에 하월시아 계열 아이들이 있는데 와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자 요거 전부 다 만원씩에 나갈 거에요 자 요쪽에 있는 하월시아들 만원씩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월시아는 번호랑 해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쪽에 있는 껌딱지들 자 엄청나게 얼굴도 많죠 얼굴 주스도 많고 자 가격은 많이 저렴하게 드릴 거에요 자 그리고 요즘에 코너리톱스를 많이 싸게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싸게 말도 안되는 가격에 자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번호도 다 매겨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번호 순서대로 드릴 테니까 자 요게 여기서부터 1번이네요 자 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PC프로미 핑크에요 자 PC프로미 핑크는 꽃이 핑크 꽃을 피우는 아이예요 자 얼굴 주스 이렇게 보시구요 포트는 9.5cm 포트에 요렇게 얼굴 주스가 많아요 가격 3만원이구요 자 2번은 일반 PC프로미에요 자 꽃은 어떤 꽃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아이 하고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죠 가격 3만원 자 그리고 3번 자 PC프로미구요 SSP라고 해서 교배종이에요 자 가격은 3만원 자 그리고 4번 PC프로미 가격 3만원 되겠구요 자 다음은 요거 트런카툼이에요 트런카툼 자 요렇게 얼굴 주스 요렇게 많은데 얼마? 만원이에요 만원 자 만원 자 그리고 그 뒤에 것도 6번도 만원 7번도 만원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리고 PC프로미 교배종이 여기 또 하나가 나와있죠 자 가격은 요아이는 2만원이에요 8번 자 그리고 9번 자 차우바니에 차우바니에가 9번하고 13번하고 가격은 2만원씩이니까 9번 13번 2만원씩 자 그리고 10번도 2만원 11번도 2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12번 12번 트런카툼이에요 자 가격은 10,000원 일단 얼굴 주스 보세요 얼굴 주스가 9.5cm 포트 까뜩 넘쳐가지고 요렇게 그냥 한가득 찼어요 가격 10,000원이구요 자 14번 차우바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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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쪽에 있는 아이는 원종 자 요렇게 얼굴이 더 다르죠 원종하고 그냥 차우바니에하고 얼굴 다르죠 가격 10,000원이에요 요거는 자 고 뒤에도 15번도 만원 자 그리고 16번 고 뒤에 세레시아넘 세레시아넘 아유 이름 어려워요 자 16번 만 16번 2만원이에요 2만원 자 그리고 17번 네오할리라는 아이예요 네오할리 자 네오할리 약간 투명한 톤을 가지고 있네요 자 요렇게 보시구요 얼굴 주스 정말 많아요 가격은 3만원이구요 자 18번은 뭔지 모르겠어요 가격도 없네 요거는 따로 자막을 넣어드리던지 할게요 자 그리고 19번 자 19번은 자 요게 테일러 리 리이눔 네 테일러 리이눔 가격 일단 만원이니까 얼른 찐부터 하세요 네 19번 자 그리고 20번은 주큰덤 야 주큰덤 보세요 얼굴 진짜 네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가격은 3만원이구요 자 21번 펠루시덤 자 펠루시덤이구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펠루시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22번은 마우가니 3두 마우가니 3두에요 개당 만원씩밖에 안하는데 얼굴이 정말 커요 자 얼굴 큰아이 3두로 되어있고 가격은 3만원 자 뒤에 있는 아이 23번도 3만원이에요 요렇게 보세요 얼굴 정말 크죠 자 사이즈가 이게 지금 요정도 키우면은 요 마우가니 하나에도 2만원 3만원씩은 하겠어요 요정도 사이즈면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가격 3만원씩 들이니까 22번 23번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27번 자 27번은 국장옥이에요 국장옥 자 국장옥 요렇게 되어있죠 얼굴 두수 상관없구요 그냥 요렇게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 자 요렇게 얼굴 두수 많은 걸로 먼저 드릴게요 사이즈 크고 얼굴 두수 많은 걸로 순서로 해서 먼저 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카라스 몬타나 요것도 일단은 먼저 주문하신 분들 먼저 드릴게요 27번 국장옥이에요 자 그리고 24번 그린 소프스톤 예 아유 이름도 어려워 자 그린 소프스톤 자 가격 만원입니다 24번 요 얼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25번 그린 후커리 뭐 이거 가격이 없으면 얼마 받아야 돼 이거를 자 이거 뭐 만원 몰라 그냥 일단 저질러 놓고 봐요 25번 만원 자 그리고 26번 브롬필드라는 아이예요 브롬필드 자 브롬필드 가격은 만원입니다 만원 자 그리고 이쪽으로 요렇게 오시면 칼큘러스가 요렇게 준비가 되어있어요 칼큘러스가 준비가 되어있는데 요아이는 다른 아이고 요거 하나 둘 세개는 칼큘러스예요 자 칼큘러스 사이즈도 큰 자 얼굴도 큰 요 쌍두로 되어있는 아이 자 28번 3만원 29번 3만원이고요 자 요쪽에 31번 자 요거는 칼큘러스 자연팔두 금생이에요 자 가격은 10만원에 드리고요 요쪽에 30번 요게 파가에 서브림 대형종 이라고 써있네요 파가에 서브림 대형종 자 3도로 되어있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일단은 달총이가 알기로는 이거 가격은 진짜 무지막자하게 싸게 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 같은 아인데 번호가 있으니까 36번 37번 38번 39번 자 40번 41번까지 같은 아인데 카라스 몬타나 카라스 몬타나 구요 자 36번부터 요렇게 보세요 41번까지 있구요 가격은 2만원씩 이에요 자 사이즈가 많이 커요 자 그리고 요거는 15cm 포트에 식재가 돼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구요 자 요 앞쪽에 자 후커리 후커리라는 아인데 자 32번 후커리 쌍도로 되어있구요 가격은 만원 자 그리고 그 옆에 33번 자 요게 후브로세우스 후브로세우스 르브로세우스 르브로세우스 아 명필이야 우리 만세 누나 자 만세 누나 건데 요게 요렇게 되있네요 르브로세우스가 맞는 것 같아요 2만원 자 둘 네 여섯 6도로 되있구요 가격 2만원 입니다 2만원 자 그리고 요쪽에 있는 요아이들 자국 장욱 이라고 되어있어요 자국 장욱 네 빨간색 국장욱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빨간색 국장욱 기본 5도로 요렇게 다 10대를 해놨구요 가격은 만원 입니다 요거는 랜덤으로 드리는데 제일 좋은거 먼저 받으시려면 빠르게 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옆으로 와서 자 42번 자 요것도 육도로 되어있구요 자연군생 입니다 아우레아 아우레아 자 15cm포트에 식재되어있고 2만원 자 43번은 루브르세우스 루브르세우스 아까 그게 맞네요 자 요아이 자 자연군생 이고 43번 5만원 자 그리고 플러그린 자 플러그린 자 44번이에요 얼굴 두수 보시구요 가격은 5만원 자 45번 말라치테라는 아이예요 말라치테 둘레 여쑤 여덟 열 딱 10도네요 10도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다 물고 있죠 자 가격은 5만원 자 말라치테 5만원 자 그리고 46번 자 줄리 풀어 그린 네 줄리 풀어 그린 가격은 4만원이구요 자 47번 자 살리 콜라 말라비 치테 아유 진짜 이름 너무 어려워 살라 콜라 말라 치테 아유 이름 어렵네요 자 가격은 5만원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자 세레시아 넘 있죠 세레시아 넘 자 여기 5도 요아이는 4도 이렇게 돼있는데 89,90 자 가격은 2만원씩 드릴거에요 자 그리고 그린 후컬이라고 여기 있는데 자 그린 후컬이 자 요아이도 2만원 자 2만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위트버젠스 가 있잖아요 위트버젠스 이렇게 돼있는데 번호는 위트버젠스 번호가 69번이에요 69번인데 무조건 2만원씩 드릴건데 여기는 얼굴이 좀 큰 사이즈로 돼있는 위트버젠스 고 여기 조금 작은 사이즈 위트버젠스 가 있어요 자 요기 얼굴 주스 많은거나 얘나 같은 종자에요 자 근데 얼굴 요렇게 보세요 자 무조건 2만원 씩 드릴건데 번호는 뭐냐 69번 자 69번 얼굴 많은거 주세요 하면은 요거를 드릴거에요 자 그리고 얼굴 큰거 주세요 하면 요거를 드릴거니까 요것도 빨리 주문을 하셔야 얼굴 크고 사이즈 괜찮은 거를 받으실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자 롱 금 롱 금 금 롱 금 금 금 인가요 금 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은 60번 4만원 61번 4만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요거는 따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리드 라치에 프리드 라치에 라는 아인데 자 가격은 4만원 씩 드려요 53 55 57 59 번 자 그리고 54 번 자 그리고 아 요거는 잠깐만요 네 가격 3만원 맞죠 자 요것만 요것만 53 번만 4만원 이고 자 잠깐만요 요거 57 번 4만원 자 그리고 나머지는 3만원 씩 55 54 56 58 59 는 3만원 53 번 하고 57 번 4만원 씩 드리네요 자 그리고 52 번 박허스 자 삼두는 15,000원 51 번 박허스 만원 자 50 번 만원 자 49 번 2만 원 되겠습니다 요거는 얼굴 두 당 5,000원 계산을 하셨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64 번 콜레 오름 콜레 오름 자 육두 구요 가격은 3만원 자 고 뒤에 콜레 오름 자 63 번 이고요 가격은 2만원 입니다 2만원 자 그리고 고 옆에 루비 자 67 번 루비는 15,000원 68 68 만원 자 66 번 만원 65 번 5,000원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딱 갈게요 또 자 이쪽에 있는 요아이는 안수희 예 안수희 자 안수희 요렇게 준비가 돼 있죠 자 연락을 빨리 주시면 요렇게 얼굴 많은 아이로 먼저 나갈 거예요 얼굴 크고 얼굴 많은 아이 가격은 얼마 만원이에요 만원 자 만원 서두르세요 자 그리고 리톱스 모듬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안 보여드렸네 자 48번 리톱스 모듬 요렇게 돼 있죠 자 요기 있는 요아이 자 무조건 만원 식이니까 48번 이에요 48번 자 그리고 요쪽으로 와서 야 야 이게 오늘 진짜 너무나 저렴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76번 자 흥무태 만원 자 75번 마정 만원 74번 러브하트 만원 자 73번 백옥 만원 72번 대항 빈 원 요게 잠깐만요 대항 대창 대창 반월 대창 반월 대창 반월 72번 만원 자 71번 은 몽전 자 몽전이에요 몽전 몽전 만원 자 그리고 77번 북창 만원 78번 만상 이에요 만상 만원 자 그리고 79번 이름이 없네요 아 러브하트 자 79번 러브하트 만원 80번 이름 없네요 만원 자 81번 요게 마 뭐라고 써있는데 요거 일단 주인장 분한테 여쭤보세요 일단 만원 자 그리고 82번 자 적 여우 만원 자 그리고 88번 마정 만원 자 87번 수정 연필 만원 자 86번 쿠마도리 만원 자 85번 수정 연필 만원 84번 자 동과수 만원 자 83번 러브하트 만원 요렇게 준비가 되어있어요 자 일단은 가격은 여러분들이 다른데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국장 혹은 지금 여러분들 가격 지금 딱 나와있잖아요 자 근데 얼굴 주스 많은 걸로 해가지고 먼저 보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자 빠르게 주문을 하시고 내꺼는 얼굴 주스가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큰 사이즈 아이들 자 가격이 있는 것도 있고 저렴한 아이는 엄청나게 저렴하게 나와있고 하잖아요 요것들도 빠르게 선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 자 개체수가 많은 아이들은 좀 저렴하게 더 저렴하게 책정을 했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전에 자 이렇게 이쁜 선물 내주신 우리 만세 누나 감사하고요 자 하월씨야 그리고 코노 리톱스 이렇게 정말 저렴하게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